아 재민이 드라마 아까 제노 브이앱 할 때는 재민이 드라마 안 봤다고 했는데 동혁이 마크는 봤어? 하나 둘 셋 안 봤어요 이거는 그 사실 나는 제노와 재민이가 그 뭐지 그 야 뭐하냐 그거를 보고 결심했어 와 나는 나는 확실히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건 볼 수가 없구나 나는 그 재민이가 드라마에서 그네 막 타고 있는 그런 씬이 있나봐요 그거를 이제 사진으로 봤는데 그거 보고 진짜 옹몸에 소름이 돋았어 그러니까 이게 와 이거 아니야 이거 맞아요 재민이가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지만 재민이가 열심히 하니까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맞아 contemporary び